여행을 배우고 싶다 와, 렛츠고! 나간다! 그 사이에 헥버스! 대박! 추워! 야, 우리 여행 날 잘 잡았다! 너무 좋은데? 느낌 봐. 너무 예쁘다. 우와, 진짜 대박이다. 대박! 대박이래. 대박이래. 대박. 진짜 너무 신나. 와, 신난다. 야, 너 왜 이렇게 화사하냐, 오늘? 그쵸? 앞에 사람들 좀 더 천천히 가, 뒷주면 안 돼요? 기대된다. 다 같이 갔다. 저희 너무 신났어요. 저희 막내가 너무 신났어요. 신났어, 우리? 야, 원래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여행 가는 거야. 날씨 얼마나 좋아. 야,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다. 날짜 한 번 잘 잡았다. 잘 잡았어, 잘 잡았어. 첫 여행. 귀신이 너무 귀여워. 진짜요? 저 오늘 저희 첫 여행이라서 아주 튀고 귀엽게 하고 왔어요. 저 10m 밖에서 봐도 너만 보일 것 같아. 너무 기대돼. 우와! 가자! 우와! 안녕하세요. 우와! 야, 진짜 여행 온 것 같아. 신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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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대돼. 야, 우리 저거. 이거 맞아. 간식 뽑아 드릴게요. 간다, 간다. 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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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. 동, 동, 동. 아, 귀여워. 저게 뭐야. 원래 바베큐로 먹으면 뭐가 제일 맛있어요? 황정살, 목살, 대패삼겹살. 맛있겠다. 우와, 불 붙었어. 이렇게 하고. 잘 먹겠습니다. 우리 처음으로 다 같이 간다. 그러니까요. 여러분. 사랑해요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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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이 이스라엘 안녕. 우와. 와. 좋구U. 아, 완전 매트. 완전 매트. 단어밀트 비슷ierra, 여러분. 맞아. 근데 릴렌엔 가운데 거 어디 한 거지? 릴렌은 이건가? 우리 여섯 명이서 차 오랜만에 같이 탔잖아 원래는 항상 살살 나와서 타는데 원래 이렇게 추울 때 펭귄처럼 사닥다닥 붙여서 다녀야 돼 우와 신난다 와 움직인다 움직인다 와 출발한다 출발한다 출발 출발 휘회사 안녕 우린 떠난다 여러분 벨트가 이 벨트가 아니고 여기 벨트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잘 하고 있어요 맞아요 밖에 진짜 추워 보인다 겨울이니까 그렇겠지 겨울이니까 아이스커피 짜장만 먹고 싶다 짜장만 먹고 싶다 맞아 할머니야 우와 나 중식 안 먹었는데 진짜 오래 됐어요 우리 맞아 나도 맛있겠다 맞아 이번에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좋아요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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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사람 난 베이의 요리 실력이 기대되는걸 아 기대된다 야호 나는 내 요리 실력이 기대되는걸 기대돼 오케이 봐야겠어 그러면 베이는 요리 담당이면 나는 불 붙이는 담당을 해야 불 붙이는 데 없어라 꼭 바비큐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내가 불을 붙여줄게 왜냐하면 나는 불 붙인 적이 있거든 어디서요? 호주에서 우리 벽난로가 있었거든 대부분 아빠가 해주긴 했지만 가끔씩은 나도 같이 해서 경험이 있네 맞아 내가 한 번 용기를 내서 해볼게 좋아요 저도 어디 가서 거둘게요 뭐지? 왜 안 붙이는데 왜 안 붙였어 잘 해볼까요? 원래 바로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난 고기를 한 번 구워볼게요 어 고기 잘 구워?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야 지효 언니 고기 구워본 적 있잖아요 언제? 우리 옛날에 영상통화하면서 언니 집에서 고기 구웠잖아요 아 맞다 코랄 편에 어 그래 좋아 벌써 경험도 있고 좋네 그쵸? 잘 할 수 있겠다 일단 우리 플랜을 짜봐야 된다고요 뭐 할지 하여튼 데이 아니랄까 봐 하여튼 데이 아니랄까 봐 일단 우리 틈에 제일 안 우리 틈에 제일 안 정규진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밖에 없잖아요 1박 2일이잖아요 1박 2일은 너무 짧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을 알차게 써야 해요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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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보이세요? 정말 잘 들어요 일단 가서 짐을 풀고 역시 엠믹스는 집단적 독백 진짜 진짜 자기야 시알발만에 갑자기 뒤에서는 플랜 짜야 된다고 얘는 막 여러분 잘 보이세요? 빛이 정말 좋아요 다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있지 자기만의 세상에 자기만의 세계관 자기만의 세계관 그러면 플랜을 짭시다 좋아요 일단 저는 파워제이는 절대 아니라서 방송 말투 나왔다 방송 말투 야 우리 앞으로 방송 말투 하면 한혜 씨 딱 콩하기 왔다 방송 말투 3번 나오면 설거지 해 야 그래 방송 말투 3번 나오면 설거지 해 지금부터 카운트 하나 둘 셋 시작 아무도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갑자기 재미있는 거 지금부터 지금부터 말 안 해 그냥 갑자기 무서워졌다 뭐가 무서워요 언니? 설거지 하고 싶지 않거든요 뭔가 많이 나올 거 같아 아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저희끼리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야 장규진이 평소에도 이렇게 말해 맞아요 아니야 아니야 빈근한 뉘앙스 같은 거 맞아 진짜요? 제가 다시 이렇게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로망이 있잖아요 귀여워 장규진 1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나 아무래도 못하는 건가? 아니 아니 계속 말해서 세우면 돼 그러면 한 번 할게요 하세요 아 방송용 말투 네 저희가 리얼리티 촬영 이번에 처음 해보셨나요 그래 그래서 나는 보통 이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의 로망은 일단 겨울이니까 아주 귀여운 잠옷을 따뜻한 잠옷을 입고 노는 거랑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리고 고기를 꼭 구워 먹어야 돼 고기를 꼭? 나 카메라 찍혔어 네 찍혔고 우와 맞아 언니 카메라 갖고 왔잖아요 그걸로도 많이 찍고 나 카메라 갖고 왔어 또 거기에 온수풀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고요 정말 좋겠다 그리고 우리 그 불 지펴서 고구마랑 고구마 나 스모아 먹고 싶어 스모아 김스모아 김스모아 재밌겠다 저는요 저는 플랭걸 네 저는 플랭걸 할게요 나 그러면은 관리 감독 겸 총무를 할게요 대인은 뭐 요리 잘하니까 너무 좋아 아 아 아 여러분 이제 300m 남았대요 완전 산쪽이다 완전 산요? 응 우와 여기는 완전 완전 눈이 쌓였네 우와 오우 우와 우와 계곡물에 막 얼었어 근데 되게 예쁘게 얼지 않았어요? 우리 이따 가위바위바해서 저기 계곡 빠지기 아 발담구기 발담구기 우와 너무 신기해 지는 물이 졸졸졸졸 여보세요 계곡물이 정말 이쁘게 얼었어요 이쁘게 얼었어요 여기 그 대학생들 엠티 많이 올 우리도 약간 활동 전에 엠티 온 기분으로 온다 좋아요 도착인건가 도착인건가 우와 대박 다 왔어 다 왔어 우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일어나자 병 도착했다 병 아 찬 공기다 냉동실보다 더 추운 것 같아 각자 짐들 챙겨서 가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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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게 얼었지 않아요? 아 이거 거울에 찍어야 된다 우리 여기서 거울에 찍어야 된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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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운 거 빨리 뭐야 그라리스도 위에 아 나 너무 설레 야 여기 치킨 펀더 치킨 시켜 먹자 치킨 펀더 야 진짜 여행 온 것 같아 완전 우와 이거 되게 좋다 여기 숙소 열어볼게요 여러분 네 야 뭐야 좋을 것 같아 우와 대박 야 풀이 있어 우와 뭐야 야 뭐야 왜요 멋있어요 원숯풀이 있어 우와 김이 김이 몰랑모랑 나요 야 가위바위보 해서 오늘 야외치침 야 왜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서 오늘 야외치침 왜 잘잘해 정의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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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좋아 우와 우와 어 뭐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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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쳤다 여기 잘 돼있다 우와 대박 정의기 대박이다 아니 왜 이렇게 이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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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우와 대박 아내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니 예쁜데 열려라 참깨 와 열렸다 와 열렸다 와 열렸다 와 와 와 뭐야 이 슬리퍼 슬리퍼 진짜 귀여워 우와 슬리퍼 진짜 귀여워 와 와 열렸다 아니 그 슬리퍼 너무 귀여운데? 귀엽다 우리 이거 발 모아서 사진 찍어요 우와 날로 있어 이거 내가 원했던 거야 이거 아 미트게임도 있어 미트게임 대박 아 날로라니 아 날로라니 아 여러분 벽날로 있어 벽날로 내가 원했던 거야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니 아니 여기 뭐야 요리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어머 어머 진솔 언니 여기 짱콕북 어 얘 진솔 쿠킹교실인데 진짜? 귀엽다 이거 이런 거 원래 한 번 열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열어줘야 된다고 아 물이 가득해요 물이 가득해요 물이 아주 가득해요 화장실인가요? 여기는 욕조랑 샤워실 여기는 욕조랑 샤워실 우와 여러분 여기 샤워실이에요 너무 흥밀 코디 생겼다 너무 넓다 아니 이거 귀여워 왜 이렇게 넓어? 아니 굳이 굳이 밖에서 안 해도 여기서 스파해도 되겠는데? 그렇고 아 너무 좋다 여기가 침실가 우와 그런 거야 우리 여기서 자려나 봐 여기가 침대빵 대박 대박 우리 처음으로 다 같이 잔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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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좋아? 여기 너무 좋다 여러분 저희 여기 짐 놓을까요? 네 좋아요 짐 놔 놓을게 아니 여기 살고 싶어 우리 숙소 여기로 바꾸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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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숙소 여기로 하면 안 돼? 저 존재 야 밥이나 차려봐라 난 좀 쉬겠다 그럼 제가 간식 뽑아드릴게요 난 좀 쉴게 어 이게 뭐야? 왜? 여기에 당 떨어질 때 먹을 수 있는 뽑기 그니까 뭐야 대박이 좋은데? 아 나 진짜 너무 귀엽다 나도 뽑기 할래 아 동전 아 진짜요? 아싸 혜연이의 배고보다 있으니까 맛있는 거 뽑아주세요 나도 오 시간 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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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고? 시간 뭐라 불러? 시간에.. 시간이 조금 밖에 없네 맛있는 거 뽑아줘 너무 어려워 안 뽑으면 큰일 나요? 빨리 뽑아줘 배고파 배고파 맛있는 거 뽑아줘 되게 어렵네 야 너네도 빨리 응원해 빨리 오!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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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믹스 봐라 믹스 봐라 뭐야 빨리 너무 웃어 와! 맛있지? 좋아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나도 나도 야미 야미 난 그 레몬 그걸 갖고 싶다 레몬 새콤달콤 오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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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는 분들 정말 답답하시겠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제발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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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나 진짜 망하고 있어 아니요 못하네 어렵다 새콤달콤이 안 뽑혀 안 뽑혀 아 안 뽑혀 오! 말줄이 무겁지 오! 말줄이 무겁지 오! 말줄이 무겁지 언니 어렵죠? 안 된다니까? 근데 여자 사이로 자꾸 빠져나가는데 얘가 맞아요 집게 사이로 빠져요 지효 언니 진짜 잘했다 이거 왕 왕 왕 왕 왕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언니 새콤달콤 좀 뽑아주시겠어요? 우와 지효 나 말랑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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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달콤 말랑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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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 여나? 손낮을 수 있을 듯? 이렇게 해봐 안 돼? 나 뽑아! 나 뽑아! 나 뽑아! 짚긴 했어 우와 아니, 지효 뭐라고 하면 바로 바로 주네? 뭐야? 신기하다 야, 나 잘한다 이런 거 예전에 너 짱이다 아, 나 걸려 대박! 아, 나 걸려 대박! 지효야, 너 왜 이렇게 잘해? 결혼하자 결혼하자 사진 먹을 사람? 나 너무 멋있어 장충전 된다 여러분, 우리 신발 모아서 사진 한 번만 찍으면 돼요? 좋아, 좋아, 맞다, 맞다 자, 여러분, 발을 맞대주세요 네 하나, 둘, 셋 둘, 둘,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엽다 귀엽다 하나, 둘,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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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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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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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알겠어 냉장고, 냉장고 열면서 냉장고 열다가 하는 걸로 지효야, 지효야, 지효야 헬로? 자, 릴리 언니 아, 뭐? 우리 뭐 하지? 우리 오늘 뭐 해? 여러분, 근데요 어 말해봐 어 저희가 지금 이제 짧다 해도 짧고 길고도 길분 어? 길분?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언니 말하고 싶었던 거야? 말하고 싶었던 거야? 엔지 엔지 나 부끄러워 어? 어? 방송용 말투 어? 어? 방송 아니고 찐이었어요 아무튼 여러분, 저희가 그래, 막내 말에 집중해 주세요 아주 알차게 놀아야 돼요 네 제가 다 머릿속으로 플라믹 채워져 있거든요 오 믿음직스러운데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 썰매를 타고 탈 거예요 왜요? 눈썰매? 썰매? 왜요? 그 썰매 말하는 거 맞아? 네 오 그 썰매? 근처에 눈썰매장이 있어? 맞아요, 처음이죠 얼마야? 거리 알아봐야지 여기 남양주 썰매장이라고 해야 되나? 아, 가평 썰매장 바로 있어요 바로 있어요? 오 역시 와, 걸어서 3시간 57분 걸려요 와 하지만, 차 타고는 18분 걸릴게요 차 타고는 18분 걸릴게요 차 타고는 18분 걸릴게요 차 타고는 18분 걸릴게요 재밌겠다 레고, 레고, 레고 레고 안녕 썰매장에 갑니다 야구 나 썰매장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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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좀 되는 거 같은데? 기대돼 진짜 오랜만에 간다 진짜 진짜 썰매장에 갑시다 썰매장에 갑시다 썰매장에 갑시다 너 썰매 괜찮아? 있나요? 응, 눈 감고 차면 돼 눈 감고 차면 돼 눈 감고 차면 돼 약간 전방대 막 그런 데도 못 올라가면? 올라가서 하늘만 보면 괜찮아 이제 땅이 보이면 안 돼 와 자 이러도록? 탈 때도 이제 올라가서 하늘 보는 건 되는데 난 그 내려가는 느낌인데 내가 우선 그 약간 약간 몸이랑 영혼이 분리되는 느낌 맞아 몸이 너무 빨리 가서 영혼이 못 따라가는 느낌이야 맞아 맞아 썰매 얼마나 빠를까 그러니까 약간 높이가 상상이 안 가네 기대된다 빠른 거 좋아 썰매도 스키차로 막 초중고급 나눠지는 거 아니겠지? 와 우와 그건가 봐 아 저기 짱 높은데? 재밌겠다 우와 썰매장 오 도착했다 가자 가자 우리는 눈썰매 하러 왔어요 너무 릴리 1점 이거 솔직히 인정 아니 이거 솔직히 인정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지 내가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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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었네 야 다들 저희 다들 어린이인데 어린이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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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런 건 찍어줘야지 또 우와 짱이다 짱이다 근데 진짜 막 그 문이 얼어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어떡해? 나 속도 파는 거 좋아 어렸을 때 삶이 무서워했단 말이지 에이 그래도 어린 친구들 다 타는데요 뭐 맞아요 어린이들 다 타는데요 뭐 맞아요 어렸을 때?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지훈이 이거 봐 우와 우와 야 우리 빨리 타자 여러분 여러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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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이거 썰매 골라서 가면 되나 봐요 가자 가자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리 재밌겠다 장갑 꼈어요 대박 대박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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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맛있어 진짜 불타는데? 드디어 탄다 야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준비하셨나요? 네 내려가면 돼요 난 기대한다 가요? 한 번만 준비해 우와 한국 사리 잖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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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완전 빠르네 하아아 뭐야! 제가 좋아해. 정맞았다. 언니, 괜찮아요? 진짜 짱 재밌다. 재밌어. 짱 재밌어. 짱 재밌어, 짱 재밌어. 나 이제 잘 탈 수 있어. 응. 언니, 먼저 출발해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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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올라가. 위에서 들지 마요. 죄송해요. 짜고 싶어요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